우리 뭐 좀 마실까? 어? 어떡해 어떡해, 어떡해? 안 되셨어요? 괜찮으세요? 어떡해, 어떡해. 어, 선생님. 그래 너 100원짜리. 너 내 스토커냐? 왜 내 앞에서 자꾸 얼쩡거려? 뭐요? 스토커요? 아니 뭐야. 왜 이런 데까지 나타나? 뭐 나 때문에 잘렸다고 뭐 항의라도 하러 온 건가? 제가 그렇게 한가한 줄 아세요?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. 아저씨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내가 그런 걸 항의씩이나 하러 와요. 그래? 뭐 그럼 다행이고. 암튼 너 100원짜리 다시는 내 앞에 얼쩡거리지 말았어? 내가 그날 너 때문에 당한 거 생각하면 아유. 저도 아저씨 얼굴 그사지 보고 싶지 않거든요? 아니 근데 왜 자꾸 나한테 100원짜리래요? 나 이름 따로 있거든요? 이순신, 구국의 영웅 이순신. 학교 안 다니셨어요? 역사 시간에 좋으셨어요? 에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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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좋았어요. elasJ